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많은 관심 기다리겠습니다. 우주로 가는 독서 스텔라 이슬 얌얌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MJ 드마코의 부의 추월차선입니다. 네. 부의 추월차선은 전통적인 부를 축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빠르고 효과적인 부의 창출 방법을 제시해주는 책이에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빠르게 부를 축적하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내용으로 유명해지면서 교보문고 경제 경영 분야에서 꾸준히 스테디셀러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책이라고 하네요. 이 책의 작가 MJ 드마코는 차량 예약 서비스 리모스 닷컴 창립자로 무려 33살에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이자 발명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본인의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한 부의 추월차선을 인생 철학으로 삼으면서 책도 쓰고 강연도 하는 국제적인 작가라고 해요. 네. 언제나처럼 냠냠이가 책 속에 저자 소개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부의 추월차선 저희가 2021년에 김승호 회장의 돈의 속성 그리고 작년 23년에 로버트 기호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리고 24년 올해의 재테크 서적으로 저희가 바로 이 책을 선정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1년에 한 권 정도는 경제 경영 재테크 분야의 스테디셀러를 선정해서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고르게 됐고요. 그리고 이전에 읽었던 두 권 김승호 회장의 돈의 속성과 작년에 읽었던 기호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부팍 아빠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부자가 되는 방법에 어떠한 차별화 포인트를 제시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언제나처럼 책의 앞부분부터 맨 마지막 장까지 달려보겠습니다. 1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프로로그 살펴볼게요. 12페이지 이 책에는 부의 비밀을 풀고 당신이 현재 있는 길에서 벗어나 부를 향한 지름길로 인도하는 약 300여가지의 탁월한 지혜가 담겨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는 당신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믿어온 낡은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향을 잡도록 도와줄 것이라며 한마디로 당신은 즉 독자들은 이제까지 배운 것을 잊어야 한다고 강력한 어조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2013년에 출간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읽었다고 말씀드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몇몇 가지 포인트를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는 대목들도 저희의 작년에 방송과 함께 들어주시면 더 재미있게 이 책을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프로로그에 보면 엠제이 드마코가 이런 사람들은 당장 이 책을 읽고 이 책의 방법론을 흡수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몇 가지를 얘기를 해주거든요. 소제목이 백만장자와 함께하는 커피 한 잔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서 백만장자는 엠제이 드마코 본인이고요. 본인과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커피 브레이크 타임에 이런 이런 조언을 얻어가는 책으로 소화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이 책이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은 만족스럽지 않거나 절대로 부자가 되지 못할 것 같은 직업을 갖고 있다. 혹은 여러분은 직업선수나 가수 연예인 혹은 배우가 될 만한 신체적 재능을 전혀 타고나지 못했다. 여러분은 직장에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했지만 남은 것은 경제나 회사 사정으로 인한 해고 통지서뿐이다. 이런 식으로 예시를 구체적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이런 상황에 처해있으면 당장 이 책을 읽고 얼른 부자가 될 방법을 득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책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공통된 목소리를 역시 이 부의 추월차선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데 지금 냠냠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라고 특정한 대부분의 일반인 혹은 저와 냠냠이를 비롯한 이런 시민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또는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는 또는 거듭나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들려주는 이야기들 저희가 작년에 로버트 기호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고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졌는가 경제적으로 더 나은 성장을 이뤘는가 라고 한다면 저는 이룬 것 같습니다. 좋겠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의 영역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크게 변한 거잖아요. 그때보다. 네. 그때보다. 기준은 사실 작년이거나 이전이니까. 그래서 통장 잔고에 1원이라도 늘어났다면 사실 더 나아졌다고 말씀하셔도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 책도 무슨 소리를 하려나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랑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자 1장부터 갑니다. 1장. 부자되는데 걸리는 시간? 50년? 맙소사. 이게 실제로 제목이에요. 좋네요. 오늘 활기차네. 집에 있다 와서. 집에 있다 와서. 이 책의 제목만큼이나 나는 왜 부의 추월차선인가라는 의문을 사실 갖고 있었거든. 자동차에 미친 사람이더라고.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책의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람보르기니에 대한 언급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만큼 자동차에 있어서 특히 슈퍼카에 있어서 굉장히 애정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계를 총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를 걷는 사람 그리고 서행차선을 달리는 사람 마지막으로 본인처럼 즉 엠제이 드마코처럼 추월차선을 달리는 사람 이렇게 자동차와 사람에 비유한 자동차와 사람이 도로를 걷는 것 혹은 달리는 것에 대해서 그 속도감을 통해 비유를 하고 있죠. 그렇지. 부의 그레이드를 나누고 있다라는 책의 전반적인 구조와 뼈대를 말씀드리면서 이어갈게요. 일단 1장에서는 제목에서 보여지듯이 천천히 50년이란 세월 정도에 걸려서 부자가 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우리는 빠르게 누구보다 제일 최고의 속도를 내서 부자가 되어야 된다를 주장을 해요. 그래서 핵심이 우리가 다 아는 저축을 한다거나 일반적인 직장인 직업을 가져서 월급을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은퇴 후에 쌓은 재정으로 부를 누린다거나 이런 거는 부자가 되기에 너무 멀다는 거죠. 보다 더 명확히 말하면 책의 뒷부분에서도 저희가 지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확히는 명확히는 50년 후에 40년 후에 부자가 될 수 없다. 지금 얌얌이가 말씀드린 복리의 마법 그리고 저축하는 방식 또는 부동산 투자 주식과 연금보험에 투자하는 것들 각각의 기존의 재테크라고 해서 득이 된다고 설명하는 것들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방식은 결국은 이 책에서 두 번째 그레이드로 나눌 수 있는 서행차선을 달리는데 만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꼭 부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은퇴 이후 혹은 60살 70살에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과감히 버려라 라고 조언한다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로 꼬집는 포인트는 보통 사람이 부자를 생각하면 젊었을 때 돈을 열심히 벌고 은퇴 후 60대에서 70대 사이에 그동안 모은 돈을 누린다. 그때 여유로워질 수 있다. 노후를 대비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mj 드마코는 젊은 나이에도 은퇴할 수 있고 젊어서 무조건 부자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젊을 때가 가장 인생의 황금기이기 때문에 그때를 노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줘요. 저희 별림들을 위해서 제가 두갈식으로 한 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바로 회사를 키워서 혹은 창업을 해서 3년 길게는 5년 안에 엑시타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이 책 한 권을 통해서 풀어내고 있고 그렇게 사업체를 만들고 혹은 내가 발명을 하거나 창업을 해서 어떻게 그 회사를 성장시키고 키워서 높은 가치로 판매할 수 있는지 시장에 다시 되팔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한다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되팔았을 때 한몫 줄 수 있는 소위 거금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구조야말로 바로 우리가 혹은 이 mj 드마코가 주장하는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는 거. 네. 작가 본인도 처음으로 마음속에 정립을 한 거는 어린 나이에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서 마주친 젊은 청년 때문이에요. 역시 슈퍼카의 소유주. 네. mj 드마코가 어떤 아이스크림 가게에 도착해서 미국 드라마 같은 걸 보다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있는 순간 그 가게 앞에 람보르기니 카운타크 본인의 드림카가 갑자기 싹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는데 그때 생각만 해도 아저씨나 할아버지가 타고 내리겠거니 했는데. 나이가 중후하거나 중년 혹은 노년에 CEO가 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다는 거지. 그랬는데 거의 한 25살 전 돼 보이는 젊은 남자가 청바지에 굉장히 캐주얼한 티셔츠를 입고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저자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젊은 나이에 드림카 람보르기니 카운타크 이걸 타고 올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 부잣집 자식이겠구나 물려받았겠지 이렇게 가정을 하고 한번 물어놔보자 하면서 그 젊은 남자한테 다가가요. 그래서 젊은 남자한테 혹시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봤을 때 그 남자가 한 대답. 그때 그 90초가 바로 이 저자의 인생을 바꿨다고 하죠. 바로 발명가라고 답변한다는 거. 그래서 이 발명가라는 대답을 들었을 때 굉장한 자기가 아는 예술가거나 연예인이거나 아니면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이거나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발명가라는 직업을 들으니까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야겠다라는 그 지론을 그때서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냠냠이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그러한 계기로 본인이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하지만 방법을 전혀 알 수가 없었겠지. 그 청년과 뭔가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나눠본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은 현재 살던 그 당시에 살던 그 소위 본인이 표현하기로는 시궁창 같았던 현실을 떠나서 새로운 환경에서 도전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여 본인의 사업체를 운영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회사를 약 18개월 동안 운영하게 되는데 35페이지와 6페이지.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자동화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본인이 직접 영위해가면서 깨달았다는 것이 바로 본인이 부의 추월차선이라고 느꼈다는 거지. 저자의 말을 빌리면 드마코는 스스로 살아있는 돈이 열리는 나무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본인은 하루 24시간 한 주 7일 동안 돈을 벌어들이는 무성한 돈나무일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인생을 돈과 맞바꿀 필요도 없어졌고 단지 한 달에 몇 시간만 물을 주고 햇볕을 뛰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며 그 일이라면 얼마든지 환영할 수 있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주지 않아도 소위 말하는 돈나무는 성장하고 열매를 맺으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무엇이든 할 수 있게 자유를 주었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저자가 말하는 궁극적인 차원에서의 부의 추월차선을 이뤄냈다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기나 타고난 재능이나 엄청난 학위나 이런 것이 부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 이런 변화의 시대에 맞서서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고 아니면 본인이 사업을 벌려서 그걸 끊임없이 자동화시키고 이런 노력이 부의 추월차선을 맛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기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부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설명하고 본인이 어떤 계기로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개념에 눈뜨게 되었는지 약 두 가지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1장을 뒤로 하고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제대로 공부하고 역경을 이겨내야 목적지에 도달한다. 부자가 되는 과정이 역시나 순탄치 않다고 저자도 인정하고 있어요. 아무리 젊은 나이에 도전해서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책이 43페이지. 부자가 되는 모든 사건의 이면에는 과정, 즉 도전과 위험, 노력과 희생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존재하고 과정을 건너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러한 성공과 가까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소위 젊은 나이에 사업으로 성공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게 생각되거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절대 이 저자가 주장하는 성공의 방식은 누구나 도전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 해낼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적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여정 자체가 되는 그 과정,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자가 이 부자가 되려면 이 길은 국토대장정을 걷는 것만큼이나 길고 어렵다고 표현하면서 그때 꼭 가져가야 할 네 가지 요소를 설명해 주거든요. 첫 번째는 지도고요. 두 번째는 차량, 세 번째는 길 그 자체, 그리고 네 번째는 속도예요. 첫 번째 지도는 경제관념과 부와 돈에 대한 신념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도 자체가 어떤 방향성을 결정지어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차량, 차량은 바로 본인 자신, 그리고 이 책을 읽는 독자들 자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람보르기니부터 인도 서행차선, 수월차선까지 차량 혹은 길 이런 걸로 비유를 많이 드는데 이번에도 역시 내가 그 자체 차가 된다, 차량이 된다라고 비유를 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길, 길은 바로 재정적 진로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직업의 길을 여행한다면 그것은 제한적인 선택이 될 수 있고 사업의 길을 선택한다면 여기서 뻗어나가서 부동산 투자자나 자영업자, 프랜차이즈 사장이나 인터넷 마케터 혹은 발명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속도는 이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능력이 된다고 해요. 빨리 가고 싶어도 가속 페달을 밟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속력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해주고 있어요. 앞에 1장에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린 인도, 서행차선, 수월차선을 2장에서 보다 더 깔끔하게 정리한 내용을 바로 남야미가 전달 드렸고요. 무엇보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대목은 역시 1번 지도, 즉 인도와 서행차선 그리고 수월차선으로의 구분이라는 점. 그래서 이 지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부자가 되는 과정을 설계하는 일에 대해서 가장 큰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도로 가는 지도, 서행차선으로 가는 지도, 수월차선으로 가는 지도를 각각 인도는 가난으로 연결되어 있고 인도보다는 빠르게 속력을 낼 수 있을 서행차선은 평범한 삶을 이야기하고 또 서행차선보다는 보다 더 빠른 속력을 낼 수월차선은 역시 부와 연결되어 있다고 매칭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개념 인도, 서행차선 그리고 추월차선을 각각 살펴보는 게 바로 3장, 4장, 5장까지 책의 약 절반의 내용을 할애하고 있고 그 이후, 6장 이후로는 바로 추월차선에 어떻게 올라탈 수 있는지 또는 추월차선에서 어떻게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략해야 될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짚어준다는 것 그게 바로 이 책 전체를 구성하는 방식이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2장까지 책 전체의 구성과 계과를 소개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장 가난을 만드는 지도, 인도 말씀드렸던 인도, 즉 첫 번째 단계로 볼 수 있고요.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에둘러 지칭하는 표현으로 저자가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인도를 걷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 라이프 스타일의 노예로 비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인도 여행자가 누군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미국 통계국에서 2000년에 시행한 조사 결과로 이 기준을 잡아보았다고 하는데요. 일단 55세 이하의 국민의 57%는 순 자산이 없거나 마이너스다. 그렇죠. 55세 이하의 국민 중 절반 이상이 마이너스 자산을 형성하고 있다. 네. 그리고 35세 이하 국민의 89%는 순 자산이 10만 달러 이하다. 그리고 45세에서 54세 사이에 국민의 주택 자산을 제외한 평균 순 자산은 2만 3천 달러이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주고 결론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조사한 2007년 통계국 조사를 함께 제시를 해주는데요. 소득이 있는 국민의 61%는 연봉이 연간 3만 5천 달러에 못 미친다. 이러한 수치들이 모두 국민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난의 길을 인도를 걷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거죠. 그래서 냠냠이가 말씀드린 키워즈 중에 이 3장에서 한 가지를 꼽아본다면 바로 이 인도를 걷는 사람들은 라이프스타일의 노예라는 것. 이 한 가지 개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자의 정리에 따르면 60페이지. 그들은 즉 인도를 걷는 사람들은 사업가이거나 의료인이거나 또는 법조인 같은 고소득자거나 큰 돈을 버는 유명한 배우 또는 음악가일 수도 있다라면서 그 누구도 인도를 걷는 데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야.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즉 인도를 걷는 사람들에게서 저자가 분석하고 살펴보기에 인도를 걷는 사람들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건 바로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오늘 당장의 사치를 위해 내일의 안정을 포기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인도를 걷는 사람들의 부의 방정식은 소득 더하기 끌어다 쓸 수 있는 만큼의 부채라는 거지. 그래서 정리하면 인도를 걷는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과 비제합에 비례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게 되고 이들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집세, 공과금, 신용카드, 할부금 때문에 스트레스를 항상 받고 있고 당장의 즐거움만 보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결과를 낳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저자가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인도를 걷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돈 관리 능력이 미숙하다고 꼬집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해결책은 이 돈에 대한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것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자는 부의 3요소를 제시하고 있어요. 3F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가족, 패밀리, 신체, 피트니스, 그리고 자유, 프리덤을 말하고 있어요. 다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3F가 충족될 때 진정한 부, 그리고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의외의 선택이지. 어떤 돈, 기업, 자산, 현금, 금, 원자재, 채권 이런 것들에 대한 경제적인 것들과 관련된 단어들의 나열이 아닌 가족, 신체, 그리고 자유를 말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부를 느낄 수 있는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정리한다는 거야. 네. 그중에서도 아마 자유가 책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상사나 알람식에 돈 때문에 받는 압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지칭하는 자유이고 하기 싫은 고된 일로부터의 자유라고 한 번 더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러한 자유를 보다 더 확장성을 가져가 본다면 결국 시간에 대한 자유를 가진다. 그 시간을 얼마나 내가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에 대한 거고 이 시간에 대한 자율성을 논했던 건 바로 우리가 앞서 읽었던 김성우 회장의 돈의 속성이나 로버트 기어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도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로 언급했던 공통점을 볼 수 있는 거지. 저자는 72페이지에서 이 경제적인 관념에서의 부를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 경제적인 관념에서의 부와 자유. 네. 그래서 어떤 금액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굳이 그 금액을 따져볼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통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보트 한 척을 사고 싶다고 했을 때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하... 고민하느라 머리가 빠질 것 같다면 당신은 그 보트를 살 여유가 없는 거죠. 저는 없습니다. 보트 한 척이 얼마죠? 모릅니다. 몇 번 타보지도 못했는데도요. 그러니까 예시를 이렇게 보트를 들어버리니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나 오늘의 커피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감당할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판단은 내가 원하는 물건을 현금으로 살 수 있고 이걸 샀을 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와 관계없이 이 지출로 인해서 라이프 스타일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면 감당할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앞에서도 그리고 지난 책들에서도 그리고 앞으로도 말씀드릴 이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 바로 부채를 갖지 마라. 그런데 부채를 어떻게 갖지 말 것인가에 대한 차이점은 분명히 이 책에서 새로 접하게 되는 개념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한 차이점 바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와 이 M.J. 드마커가 말하는 부의 추월 차선에서 부채를 대하는 인식과 개념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런 내용은 저희가 이 책의 후반부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어찌 됐든 간에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서의 부채를 지는 것 또는 즉각적으로 오늘 내가 즐겁기 위해서 혹은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단순 쇼핑을 하는 것 큰 금액을 지불하는 것은 절대 혹은 결단코 부자가 될 수 없다. 이 책의 표현을 빌리면 평생 인도를 걷는 사람에 머무를 것이다. 가난한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강조를 한다는 거지. 그리고 77페이지에 보면 저자는 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는데요. 혹자는 부가 하나의 사건같이 오는 거라고 믿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를 운 덕분에 얻게 됐겠지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자는 반발을 해요. 그래서 이 추월 차선 포럼 회원 중 한 명인 빌게이츠도 자신이 운이 좋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죠. 회사는 운 덕분에 만들어지지도 않고 운은 그저 특정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반복적이고 통일된 일련의 행동을 낳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운을 이해하려면 더 높은 확률이 기대되는 과정에 참여해야 하고 이 운은 실제로 게임에 참여할 때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정리하면 독자인 당신이 인생 한 방을 노리고 있다면 과정이 아니라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 방식은 바로 이 독자들이 추월 차선이 아니라 평생 인도로 걷는 방식을 안내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니까 너는 결국 인도에서 머물러 있을 거야라는 잘못된 가치관, 개념에 대해서 지적하고 바뀌어라. 과정이 있어야 당신이 원하는 그 부라는 사건이 벌어진다. 그렇지. 그래서 소위 우리가 지금 언급하는 빌게이츠 그리고 최근에 세계적인 부자라고 일컬어지는 일론 머스크나 젠슨 황이나 이런 세계적인 부호로 불리는 사람들이 절대로 단 한 번의 운 몇 번의 운이 작용했기 때문에 잘 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한 방이 아니고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평생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인도를 걷는 사람들을 정리하고 다음 장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 평범한 삶을 만드는 지도, 서행차선. 저자인 MJ 드마코가 세 가지의 그레이드로, 세 가지의 등급으로 사람들의 부의 척도를 제시하고 있고요. 앞서 3장에서 살펴본 가장 가난한 단계인 인도, 그리고 그보다는 나은 보통은 서민의 삶, 혹은 대중들을 아우르고 있는 바로 서행차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저자는 서행차선 여행자라면 어떤 거래에 대한 몇 가지 원칙쯤은 깨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들은 당연히 취직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한 주에 5일은 꼬박 출근해야 되는 것, 그리고 점심은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고 한 잔에 10달러씩 하는 커피는 그만 마셔야 하는 것, 월급의 10%는 주식과 퇴직연금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 이런 것쯤은 당연히 알고 지키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해요. 자, 서행차선부터는 조금 기분 나쁘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얘기라서. 그렇지. 저예요, 바로. 그래서 이게, 이거 뭐야, 난데? 혹은 내 주변에 누군데? 옆팀에 있는 김대리 얘기하는 거 아니야? 박 과장님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와 밀접한 수준에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이 서행차선. 즉, 부의 3등급 중에 가운데 등급, 2등급이고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서행차선에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냠냠이가 말씀드린 개념 중에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자유와 시간에 대한 개념 중 5대2의 법칙을 끌고 와서 설명한다는 것. 자, 5대2의 법칙은 일주일에 5일을 노예처럼 일하고 노예처럼 일하기 위해 2일을 쉰다는 것. 그래서 일주일을 7일로 본다면 5대2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는 마이너스 60%의 삶을 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시간에 대해서 5일을 일하고 그 나머지 2일조차도 온전한 휴식이 아닌 다시 5일을 일하기 위해 쏟아붓는 거죠. 재생산과 회복을 갖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서행차선의 삶에서 결단코 빠져나오지 못하는 한 독자가 투자한 자유는 결국 마이너스 60%의 수익률의 벽에 가로막힐 것이라고 정리한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하면 바로 부를 정의하는 것은 자유다라고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 이 서행차선 인생은 사실 저자가 세게 얘기하는데 거짓 진실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서행차선을 걷는 사람한테 뭐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인도를 걷는, 가난을 걷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면 계속 가난해져, 큰일 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서행차선에 들어선 사람은 잘못된 길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범한 직업을 갖고 있고 월급도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름의 절약과 절세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또는 재테크와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는 거지. 네. 그래서 처음에는 거짓 진실처럼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지언정. 그치만 부자가 못 되는 이유는 바로 그 핵심인, 부자가 되는 전략의 핵심인 시간이 빠져있기 때문이죠. 시간에 대한 개념을 일과 근로, 노동에 접목시켜보면 107페이지. 시간당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하루 최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24시간이고 이 한계치를 벗어날 방법은 우리 인간은 없다는 거야. 이론적으로 하루 24시간을 돈과 맞바꿀 수는 있지만 사실 그렇게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하루에 약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로 우리는 보통 근로자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결국 연봉을 받는 근로자라고 한다면 이러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거지.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대다수가 여기에 속하시지 않을까. 물론 저와 냠냠이도 그렇고요. 일반적인 기대수명 이상으로 몇 년씩 더 일할 수 있는 운이 좋은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시간과 노동이라는 가치에서는 최대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연수가 정말 길어야 40년에서 50년 정도라고 저자가 굉장히 호의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40년과 50년을 현재 2024년에 이 노동환경과 근로조건 속에서 일할 수 있느냐라는 것부터가 이미 퀘스천이고 이 책에서 설명하는 40년과 50년보다 덜한 시간을 우리가 근로자로서의 삶을 회사 혹은 일터에서 일하는 조건이라면 시급이나 연봉이 아무리 높거나 좋은 조건이라고 느낀다고 한들 내가 한 사람으로서 시간을 자율적으로 혹은 주체적으로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지. 저자가 시간에 이어서 지적하는 두 번째 변수는 부의 증식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복리는 결코 부를 축적해주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복리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거나 복리를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한 책은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이니까. 읽은 것 중엔 처음이고 그리고 이 복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투자의 베이스가 되는 메커니즘이잖아요. 그런데 저자의 주장은 이 복리를 통한 부의 증식은 너무나도 오랜 시간의 흐름이 필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과 마찬가지로 이런 복리를 통한 투자도 어떠한 본인이 통제도 조정도 불가능하기 때문인 거죠. 복리가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 저자마저도. 그러나 복리를 행하는 것은 일단 시간적으로 경제력과 노동력 그리고 시간을 평행선에 내려놓고 봤을 때 한 개인의 삶에서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 이게 가장 첫 번째 전제고 약 40년에서 50년 후에 우리가 과연 거기에 대해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제.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한들 소위 우리가 복리의 마법이라고 부르는 내용에서도 결국 서행차선에서 약간의 경쟁력을 가지는 수준인 거지 이게 저자가 말하는 추월차선에 진입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는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이 복리이자로 득을 보려면 사실상 세 가지 요소가 필수로 필요한데 시간과 연 단위로 계산을 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 기간 중 바람직한 연간 수익률이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투자 총액과 투자금은 계속해서 늘려나가야 된다는 이 세 가지 전제가 필수라는 거죠. 하지만 이거 세 가지는 자신의 힘으로 통제와 조정이 불가능한 변수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자율은 떨어질 수 있고 언제라도 투자할 수 있는 총액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추월차선에 가기 위한 안정적인 방법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직업과 근로 그리고 냠냠미가 말씀드린 이 복리 이 두 가지 개념은 결국 저자인 드마커가 말하길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가 동일하다면서 바로 통제력을 빼앗아가는 대신에 우리의 시간을 개걸스럽게 먹어 치운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부의 등급 중 두 번째 이 가운데 차선이라고 볼 수 있는 서행차선에서 부의 방정식을 이루는 이 두 가지 변수는 바로 시간에 구속되고 매여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제가 말씀드린 직업과 근로는 바로 노동력과 맞바꿔지는 시간이고 냠냠이가 말씀드린 복리는 시장에 대한 투자와 맞바꿔지는 시간이라는 거지. 그래서 시간은 불을 얻는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동시에 근로와 복리라는 두 가지 개념에서는 하루 24시간 그리고 길게는 최장 50년까지의 시간을 늘려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은 바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거지. 116페이지에 보면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서행차선 여행자들 중에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학교로 돌아가서 MBA나 관련 자격증을 딸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얘기도 역시 불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게 우리 주변에도 꽤나 MBA 혹은 석사 박사 하는 친구도 있거든. 네. 하지만 이제 이 책은 사실 부를 빨리 얻는 방법에 포커스를 둬서 필요한 내용과 필요 없는 내용을 가름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주안점을 두고 보면 이해가 될 만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보다 더 명확히 말하면 빠르게만으로는 부족해. 그러니까 MBA로 돌아가서 내가 내 연봉을 올리는 방식도 결국은 이 책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추월차선 수준의 소위 정말 그 수준은 안 된다는 거지. 부유한 부자로서의 삶을 절대 살 수 없다는 거지. 네. 그래서 하나 얘기를 하는 게 물론 MBA 공부를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학위를 딴 후에 자신의 가치나 회사에서의 어떤 시장성이 높아졌으리라 생각을 하겠지만 팩트는 시간당 급여만 약간 높아질 뿐 이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번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책의 118페이지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3장과 지금 보고 있는 4장을 단 두 줄로 정리되고 있어요. 자 인도를 걷는 사람들 즉 3장에서 살펴봤던 가난한 사람들은 라이프스타일의 노예라고 부를 수 있다면 바로 이 4장에서 이야기하는 서행차선을 달리는 사람들은 교육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교육 수준과 지적 수준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 갖추고 있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소위 근로자라는 이름으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현재의 삶의 방식을 영유하거나 고수하게 되면 즉 큰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역시나 서행차선에서 평생 시간에 구속돼서 통제력을 잃는 패턴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는 거지. 그렇죠. 이 패턴을 논리적으로 플로우로 얘기를 해주는데 사람들이 가장 자주 내세우는 핑계는 시간이 없다. 일 것인데 시간이 없는 이유는 바로 직업이 있기 때문이고 직업이 있는 이유는 필요하기 때문이고 이게 필요한 이유는 당장 나갈 돈이 있기 때문인데 이 나갈 돈이 있는 이유는 빚, 부채가 있기 때문이고 이 부채가 있는 이유는 4년에서 6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엄청난 학자금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다. 로 귀결이 돼요. 그렇지. 여러분은 지금 MJ 드마코와 냠냠이의 꼬리잡기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MJ 드마코 입장에서는 이렇게 부채를 내가면서 학위를 따는 게 결코 부의 추월차선으로 건너가는 길은 절대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는 달리 이견이 있으실 수 있으나 책을 좀 더 지켜보면서 저희와 함께 읽어보시면서 왜 이렇게 주장했는지에 대한 내셔널를 좀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리고 책의 123페이지 여기서부터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두 번째 등급으로 말할 수 있는 서행차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나가면서 바로 우리가 작년 1월에 읽었던 로버트 기호사키를 언급한다는 것 저자인 MJ 드마코는 로버트 기호사키의 재테크 방식을 대다수 부정하는 논조를 띄고 있거든요. 네. 자 여기서 살펴보면 로버트는 하와이 출신이며 두 명의 아버지를 두고 있다. 바로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 자 그 중에서 바로 이 아빠가 두린 로버트는 자산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역설하고 현명한 투자자라면 부동산에 투자해야 된다고 말한다는 건데 한 번은 로버트가 공영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의 람보르기니를 자랑한 적이 있었고 그 모습을 보고 저자인 MJ 드마코는 아이러니함과 표리부동함을 느꼈다라는 거지. 저자가 말하기에 로버트의 인생은 추월차선식 성공의 예로 볼 수 있는데 로버트는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재산을 모았지만 저자는 이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야. 바로 기호사키가 쓴 우리가 리뷰했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베스트셀러 책을 냈기 때문에 저 람보르기니를 살 수 있었는지 혹은 기호사키가 본인이 주장한 부동산을 통한 수익션을 통해 저 람보르기니를 살 수 있었는지에 대한 어떤 것이 바로 선후관계에서 더 냉정하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해본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왜 하냐라고 한다면 드마코는 독자들에게 바로 독자들 당신이 누군가가 설계한 부의 방정식이 옳다고 믿고 따르는 와중에 그 설계자는 여기서 예를 든 로버트 기호사키는 정작 다른 방정식을 갖고 돈을 벌지 않았겠냐라고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저 이슬과 같은 제이제이로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어요. 124페이지. 제이제이는 저희 지자랑의 약자 독서스탈러에서 밀고 있습니다. 드마코 본인은 다른 사람들 즉 이 기호사키와 같은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으면서 이 책에 담긴 부의 추월차선에 담긴 추월차선의 개념 덕분에 본인은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었고 작가는 이미 재정적 자유를 얻었다는 거야. 멋진 집과 스포츠카 그리고 높은 등급의 신용카드까지 본인은 자유를 얻기 위해 이 책을 팔 필요가 전혀 없으며 또 하나 이 책은 본인이 조언하는 바로 그 부의 공식에 따라 쓰였기 때문에 저자에게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줄 힘을 지녔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작가의 조언은 본인의 방법과 일치한다는 것. 그래서 기호사키는 소위 말해서 책을 팔아 돈을 번 케이스고 본인은 책을 팔아서 돈을 벌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본인이 이 책의 뒷부분에서 주장할 바로 추월차선에 들어갈 수 있는 본인만의 방법과 노하우로 돈을 충분히 벌어왔다라는 차이점을 분명히 구분한다는 것. 네. 그래서 드마코가 이 사장 막바지에 가서 서행차선을 그래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줘요. 두 가지의 비밀의 출구가 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명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명성, 인기, 명예 이런 거겠죠. 그래서 운동선수나 가수, 뮤지션, 배우 또는 연예인이 돼서 이 서행차선이 지는 약점을 극복을 하고 유명해지면 된다. 왜냐하면 이 명성이나 악명 모두 본인 자신의 내재 가치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치가 매우 높은 가격에 책정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부의 추월차선으로 갈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연예인 혹은 운동선수로 명성을 얻기 힘들겠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제시를 해줘요. 두 번째 비밀의 출구는 바로 자기 자신이 회사의 경영진 즉 CEO가 되면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한 회사의 CEO가 돼서 그 회사의 가치가 되는 스톡 옵션을 팔아서 2천만 달러를 손에 쥐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막 서행차선을 벗어난 사람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얘기는 뒤에서 저희가 또 다룰 테지만 드마코 자기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드마코도 자신의 회사를 설립을 해서 가치를 끝없이 높인 다음에 다른 회사한테 파는 전략을 취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저희가 5장에서 다룰 부의 추월차선으로 가기 위한 어떤 예고편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3장과 4장에서 살펴본 인도를 걷는 사람 그리고 서행차선을 걷는 사람 두 부류를 볼 수 있었고요. 이 두 부류가 사실 이 책을 접하는 독자들의 대부분의 구성이 아닐까라고 지뢰짐작 해보면서 물론 저와 냠냠이도 큰 범위를 벗어나지 않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4장의 말미에 냠냠이가 말씀드린 저자가 서행차선이 아닌 인도가 아닌 추월차선으로 거듭나는 방법 추월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할 수 있는 비밀과 노하우라고 설명하는 두 가지 바로 명예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본격적으로 5장 이후로는 이 추월차선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4장 평범한 삶을 만드는 지도 서행차선을 뒤로 하고 본격적으로 이 책의 메인한 주제라고 볼 수 있는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장 부자를 만드는 지도 추월차선 드디어 추월차선이 나왔어요. 드디어 추월차선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인도를 걷는 사람 그리고 서행차선을 걷는 사람들은 사실 예고편에 불과하다고 보시면 돼요. 책의 5장에서부터 이야기하는 다루는 본격적인 이야기 가장 코어한 이야기 부의 추월차선 이 추월차선 그리고 이 추월차선을 걷는 사람의 행동을 결정짓는 사고방식 및 특징이 있다고 해요. 바로 이 저자가 추월차선에 대한 정의를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부채에 대한 인식은 이 부채로 나만의 시스템을 설계하고 키울 수 있다면 이 부채 즉 빚은 유용하다라는 사고방식이고요. 두 번째 시간에 대한 인식은 시간은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있고 세 번째 교육에 대한 인식은 배움을 멈추는 즉시 성장도 멈추게 된다. 이런 여정을 무사히 마치려면 지식 그리고 의식은 계속해서 확장시켜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고요. 여기서 냠냠이가 말씀드린 지식은 저희가 앞선 4장에서 살펴본 MBA에 진학하는 것 혹은 내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어떤 방향과 어떤 목적으로 교육과 지식을 함양하느냐 배워나가느냐라는 방향성을 잘 설정해야 된다라는 것에 차이를 두고 있다는 것 뒤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게 되겠죠. 돈에 대한 인식인데요. 이 돈은 어디에나 있고 충분히 있다. 그리고 나로 인해 감명받은 사람의 수가 곧 내가 벌어들이는 돈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돈이 바로 본인이 만들어낸 가치를 반영한다고 보는 인식이거든요. 역시 앞선 4장의 말미에서 냠냠이가 말씀드린 비밀 탈출로라고 설명드렸던 첫 번째 개념 명예에 대한 이야기고 이 명예를 5장 이후로는 영향력이라는 키워드로 바꿔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탈 수 있는 첫 번째 키워드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 한 가지 영향력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주요 수입원도 얘기를 해주는데 이 주요 수입원이 바로 내 사업 시스템과 투자라는 거죠. 그리고 부를 늘리는 주요 전략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고 자산을 창조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키워내는 그 전략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부에 대한 인식은 이 부라는 것은 사업 시스템 설계를 통해 얻은 현금 흐름과 자산평가의 결과 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책임감과 통제력에 대한 얘기도 해주는데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재정적 계획은 완전히 내 책임 그리고 통제하에 있으며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 역시 나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선택해야 한다. 그게 앞선 시간에 대한 자유 그리고 자유에 대한 통제력을 갖는 것 이라는 표현으로 삼사장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드마코는 이러한 사고 방식들이 모여서 추월차선 여행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내게 되고 추월차선으로 가는 행동을 이끌어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냠냠이가 말씀드린 내용이 책의 141페이지와 2페이지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고 바로 저자가 주장하는 부의 추월차선에서의 추월차선 즉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공식에 대한 정의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저자가 본인도 아차 싶었는지 143페이지 소위 말하는 본인이 설명한 부의 추월차선을 올라타는 공식 이러한 사고 방식은 빠르게 부자되기라고 정의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부분과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조언하는 부분이 바로 쉽게 부자되기와는 구분하자는 거지. 그래서 쉽게 부자되기에 속아 넘어갔다면 실패를 맛본 사람들은 저자가 주장하는 빠르게 부자되기의 방식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고 바로 쉽게 부자되기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거나 한밤중에 텔레비전 광고에 나와 설치되며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의 헛된 욕망이 만들어낸 신기루로 요혹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추월차선의 성공 스토리는 빠르게 부자되기의 실현 방법이고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라는 주장은 몰라서 하는 소리지 라고 정리한다. 라는 거지. 얼마든지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드마코는 산업혁명이 바로 빠르게 부자되기의 시대적 버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산업혁명 때는 과거 생산에 몇 달씩 걸리던 제품들도 며칠 만에 제작이 가능해졌는데 이것의 핵심이 되는 키는 바로 산업화 그리고 시스템화에 달렸다는 거예요. 책의 153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는 저희가 약 2년 전에 리뷰했던 최사장의 지대넘약 1권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연결해 볼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최사장의 지대넘약 1권 경제 파트에서 바로 생산자와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들의 두 가지의 축으로 경제 주체들을 구분했고 바로 이 두 가지를 누가 갖느냐 즉 생산수단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빈부의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바로 불을 거머쥘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소개를 했던 게 아직도 아른거리는데 그런데 바로 여기 이 153페이지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언급하더라고 자 드마코가 말하길 일단 세상을 생산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세상에 대한 인식이 라디오 주파수에 지지직거리는 잡음에서 깨끗한 스테레오 사운드로 바뀌는 것처럼 선명해진다 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떤 이야기냐면 부자처럼 소비하려면 우선 부자처럼 생산을 해야 된다는 거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과정을 거꾸로 밟고 있다는 거고 그 많은 사람들이란 건 저희가 앞선 3장과 4장에서 살펴봤던 인도를 걷는 사람들 그리고 서행차선을 걷는 사람들일 거예요. 즉 소비를 우선시하면서 생산은 하지 않는다는 거고 생산자는 부자가 되고 소비자는 가난해진다라는 간단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조언하길 팀을 이적해 우선은 생산자가 되고 다음으로 소비자가 되어라라는 말을 해주면서 생산자 편에 서려면 사업가이자 혁신가가 되어야 하고 예지자인 동시에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업을 시작하고 세상에 가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해야 하는데 서행차선의 중심에 직업이 있다면 바로 이 추월차선의 중심에는 사업이 있다는 거야. 바로 자영업을 이야기하고 하지만 소규모 자영업자 대부분은 추월차선으로부터 몇 강년쯤 떨어진 곳에서 서행차선과 씨름하고 있다라고 정리하면서 어떤 사업은 사실상 서행차선에서 이야기했던 근로와 직업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정리하면 저자인 드마코가 이야기하는 부의 추월차선을 올라타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자 명확한 방법은 기존의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 거듭나라는 거고 그 생산자가 되는데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본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 그러나 그러한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고 영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책을 거듭해 나가면서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부자들의 주요 부 증식 방법의 핵심은 값어치 있고 통제 가능한 자산 즉 자산가치가 차지한다고 해요. 이 자산가치는 본인이 소유한 자산 중에 시장가치를 지닌 것을 의미하는데요. 서행차선과 추월차선을 달리는 사람들이 이 자산을 바라보는 시선은 상극이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서행차선 혹은 인도 위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감소하는 자산을 사거나 판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동차나 보트, 보트 또 나오네요. 그리고 전자제품, 명품 옷이나 IT기기, 귀금속 같은 게 거기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신용카드 대금이 빠져나가는 순간 가치를 잃게 되는 거죠. 이것과 대조적으로 추월차선을 달리는 사람들은 가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자산을 사거나 판다라는 건데 사업체 그 자체, 브랜드, 현금성 자산, 지적재산, 지적재산, 라이센스, 발명품, 특허, 그리고 부동산이 이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추월차선의 부의 방정식과 깊은 관련이 있는 자산 가치는 그 힘이 거의 무제한 수준으로 변수를 늘리는 능력에 달려있다는 거죠. 냠냠이가 말씀드린 추월차선을 달리는 사람들이 사고파는 자산, 즉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자산을 보유해야 하고 그러한 보유를 넘어 결국 추월차선의 철수 전략으로는 현금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내가 시장에서 가치 있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현금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고 결국 추월차선을 달리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팔리고 수익이 남을 만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만들어내므로써 부를 증식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부의 추월차선에서의 궁극적인 단계,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는 현금화에 앞서 저희가 거듭해서 말씀드린 추월차선 올라타는 가장 현실적인 방식 바로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추월차선에 올라탈 수 있는 다섯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임대 시스템이에요. 임대 시스템은 대표적으로 부동산 그리고 라이센스 혹은 이제 특허가 있다고 해요. 이 부동산이야말로 사실 오래된 방법이긴 하지만 여전히 부자가 되는 확실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롭게 인생을 즐기다가 한 달에 한 번 우편함을 열어 수표만 챙기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바로 소득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대표적인 예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사업 모델은 컴퓨터 그리고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이야기하는데요. 컴퓨터 시스템 종류에는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사업이 포함되고 있어요. 이 인터넷 사업이 부동산에 비해 차별화되는 체험이 있다면 결과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요. 이 웹사이트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수백만 명의 사용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서 설명한 임대업처럼 집 한 채를 갖고 있다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언급하길 인터넷이 바로 현존하는 사업 아이템 중 최고로 꼽힌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플랫폼과 같은 개념들을 떠올리시면 돼요. 네. 세 번째 비즈니스 모델은 콘텐츠 시스템이에요. 저희를 얘기하는 건가요? 독서 스텔라입니다. 콘텐츠 시스템 종류에는 책이나 블로그, 잡지 등이 포함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정보를 활용하는 시스템이라고 해요. 이 콘텐츠 역시도 시간으로부터 자유롭고 책 한 권을 쓰는데도 몇 년이 걸릴 수 있지만 그렇게 쓰인 책은 또다시 몇 년을 혼자 힘으로 살아남아서 어떤 사업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유통 시스템인데요. 이 유통 시스템 종류에는 프랜차이즈나 체인점, 네트워크 그리고 텔레비전 마케팅이 포함되고 있어요. 이 유통은 바로 제품을 군중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된다고 하는데요. 프랜차이즈나 체인점 운영을 예를 들면 요령 있는 추월차선 기업가들은 그 지역에서 알아주지만 규모를 더 늘릴 만큼 영향력이 크지 않은 사업을 바로 프랜차이즈화 시켜서 더 큰 규모의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건데 바로 스타벅스가 가장 큰 커피 체인을 이루었잖아요. 이 스타벅스를 유통 시스템의 예시로 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단 하나의 점포를 영세하게 나 개인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부스에서 한 개의 상품을 파는 것보다 500군데 장소에서 500개의 상점에서 500개를 한 번에 팔게 된다면 그렇게 동시에 500개를 판매하게 된다면 내가 하나의 사업체를 소유해서 얻어들이는 매출 수익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많이 돈을 벌어드릴 수 있다는 거지. 여기서 바로 유통 시스템은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설명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인간 인적 자원 시스템입니다. 아마존 닷컴을 예시로 들어주는데 이 아마존 닷컴이 컴퓨터 시스템을 근간을 이루고 있고 인적 자원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유통 시스템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 인적 자원 시스템은 다른 비즈니스 모델과 다르게 운영하기가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하다는 점을 지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은 혼자서 모든 일 혼자서 사업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인적 자원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자가 정리한 인도를 걷는 사람들과 서행차선을 걷는 사람들이 바로 추월차선을 걷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본인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5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하고 있고 바로 그러한 내용을 얌얌이가 임대 시스템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 콘텐츠 시스템 유통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적 자원 시스템까지 정리를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걸로는 다 된 것 같아 보이지만 책의 185페이지 저자인 MJ 드마크가 말하길 본인은 현존하는 최고의 돈나무 시아세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그럼 대체 앞에는 왜 읽은 거냐고 물어보고 싶게끔 만드는 문장을 그대로 전달 드리면서 왜 읽게끔 한 거냐고 대체 우리는 184페이지까지 왜 읽어온 것이냐라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는 자 그럼 뭔데라고 알려줘 를 물어본다면 저자가 말하길 바로 돈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최고의 돈나무는 당신 지갑 속에 있다. 맞다. 답은 돈이다. 돈이야말로 돈나무 시아세 왕 중에 왕이라는 거야.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5가지 사업 모델보다도 실제 돈을 더 쉽게 벌어들이는 방법은 돈이라는 건데 자 어떤 이야기냐면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팀을 갈아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며 피고용인에서 고용인이 될 수도 있고 고객에서 사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자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사람들은 당신의 돈을 이자 또는 소유 형태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지불한다는 거야. 그래서 저자가 이쯤에서 고백하길 본인은 한 가지 단순한 사실 때문에 바로 30대에 은퇴할 수 있었다고 자랑처럼 늘어놓으면서 그건 바로 본인이 채권자라는 사실이었다는 거지 빌려줄 돈이 많으면 매달 수동적 소득이 수중에 들어오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거고 수중에 있는 천만 달러의 5%의 이자율에 빌려준다면 매달 무려 4만 달러가 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8%의 이자를 받는다면 무려 매달 약 7만 달러에 가까운 완전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정리하면 원금에는 손을 댈 필요도 없이 이러한 소득 사이클을 몇 년간 유지하기만 해도 원금 천만 달러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설명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설명하면서 함께 끌고 오는 것이 앞선 4장에서 서행차선을 걷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실제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야라고 비판했던 복리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고 서행차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복리는 시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개념이라고 본인이 설명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실제 이 추월차선에서의 복리는 소득 창출 및 자산 유동성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이보다 더 훌륭한 복리를 잘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2페이지에 저자는 추월차선의 기본을 영향력의 법칙으로 전하는데요 이 영향력이 바로 그 4장에서 저희가 표현한 서행차선을 벗어나는 방법 중 하나인 명성 혹은 명예와 맞닿아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영향력의 법칙에 따르면 자신이 통제하는 범위 안에서 더 많은 인생에 영향을 미칠수록 당신은 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드마코는 당신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볼수록 또 당신의 일이나 당신의 자산으로 이득을 본 사람이 많을수록 당신의 영향력은 큰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곧 당신 스스로가 증명하는 가치의 양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향력은 특히 규모나 중요도가 바로 그 변수가 되는데 규모가 클수록 중요도가 깊을수록 이 영향력은 커지고 그것이 바로 불을 축적하는 기본 키값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 영향력이야말로 우리가 추월차선에 올라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자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실제로 책에서는 운동선수나 연예인 등을 이해로 들고 있지만 사실 요즘은 인플루언서 혹은 수십만의 팔로워를 지닌 유튜버나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러한 반여를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의미는 실제 누구나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렇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과 우리들도 독서스텔라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저희도 될 수 있나요? 되고 싶어요 저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언제나 겸손하게 우리 별림들 곁에서 되고 싶다고 할 수 있잖아 맞다는 게 아니고 되고 싶어요 저는 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되고 싶어요 저는 항상 초심으로 저는 될게요 이렇게 저는 도와주십시오 추월차선 올라타고 살려주세요 여러분 저희 유튜브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와 댓글 선풀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추월차선에 올라타요 우리 함께해요 그래서 운동선수나 연예인 그리고 인플루언서 혹은 이제 회사 중역처럼 다른 사람으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라는 건데요 만약에 이렇게 운동선수처럼 수백만 명한테 어필할 방법을 모르겠다면 그러면 이 영향력을 지닌 출처를 찾아가서 그 출처를 위해서 일해보라고 저자는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큰 숫자 수백만 명의 사람이라든지 수백이 되는 많은 돈이라든지 이렇게 큰 숫자의 출처에 더 가까이 갈수록 부자가 될 확률은 더 높아진다고 얘기해주는 거죠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그걸 누가 몰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향력이라는 단어로 그리고 이 영향력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바로 이 엠제이 드마코의 책 부의 추월차선에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것이고 그렇게 영향력을 키우는 것 그리고 그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또는 그것과 별개로 앞서 냠냠이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우리가 젊은 나이에 빠르게 부자가 되는 방식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 즉 시간을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지 이러한 개념이 바로 이 책에서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틀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내용에 살을 붙여가는 내용들이 바로 책의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이야기를 더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방법 소위 추월차선에 올라타는 방식 크게는 명예 즉 영향력과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건 이제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마인드셋을 하느냐 또는 어떻게 정신무장하느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페이지가 바로 21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 선택이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지 동기부여가 되고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두 가지가 제시되는데 첫 번째가 지각선택 두 번째가 행동선택이에요 일단 지각선택은 행동선택의 추진력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바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믿음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드마코가 처음으로 람보르기니 차를 직접 봤을 때 나도 언젠가는 꼭 한 대 갖고 말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지각선택은 매우 강력했고 후에 행동선택에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각선택은 생각하는 것 그리고 행동선택은 말 그대로 행동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것이냐 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면 지각선택과 행동선택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그러한 두 가지의 과정이 거접해서 말씀드린 영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저자인 드마코가 말하길 이 책의 목적은 독자들의 부와 돈에 대한 지각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은퇴는 나이에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 나이를 많이 먹을 필요는 없고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 것이 사업을 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에 갖고 있던 오래된 믿음 위에 새로운 믿음을 덧씌우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니 새로운 믿음에 부합하는 정보나 수단 그 사람들을 찾고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빠르게 부자되기가 결코 신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과연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느냐라고 냠냠이의 이야기를 이어본다면 책의 229페이지 사업가 모임에 나가거나 네트워킹 행사에 참여하거나 당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추월차선식 인생을 살며 불가능은 없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전후로 삼을 사람들을 골라내라는 거야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과거에 리뷰했던 구글 출신의 조용민 작가가 쓴 책 언바운드에서도 언급이 됐는데 바로 내가 만나는 5명의 기준을 두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과연 어떤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책을 리뷰할 때도 내 주변에 바로 이슬이 주변에 냠냠이와 팽수격이 있다라는 건 우리를 덩어리로 했어 우리를 덩어리로 얘기했잖아 그때 정확히 네 맞죠 그러나 이제는 저는 오롯이 오유명사 냠냠이라고 원앤언니 원앤언니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유일합니다 그만큼 저희의 전투력과 자산이 되어 그러니까 내재가치를 끌어올린 바로 냠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녀의 영향력으로 우리의 독서스텔라가 더 무궁무진하게 뻗어나가고 번창할 것이라는 건 저는 종교와 같은 믿음으로 불새출의 모세와 같은 어우 부담스러워 저의 구세주와 희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둘 것인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실제 저자가 주장한 두 가지의 성공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명예를 올리는 것 즉 영향력을 높이는 것과 다섯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실천함에 있어서 바로 우리는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러한 역풍을 과연 누가 주느냐 가까이는 독자들을 이해하지 못할 친구들과 가족들 그리고 부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뿐이라고 믿도록 길들여진 부모님 또는 집이 최고의 투자 자산이라고 주장하는 서행차선의 전문가들 그 외에 오늘은 100달러를 투자하면 50년 후나 천만 달러로 불어날 거라고 말하는 복리의 마법을 주장하는 역시 서행차선의 전문가들 등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는 것 그리고 빠르게 부자가 되는 추월차선의 차선으로 변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240페이지로 넘어가면 다시 한번 교육 이야기가 나와요 이 교육은 저희가 아는 그런 전통적 방식의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은 아니고요 이렇게 졸업과 동시에 학습을 그만두지 말고 본인한테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계속해서 습득하라를 강조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자는 졸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계속해서 마치 폐차장에 가기 직전까지 엔진 오일을 가는 것처럼 새로운 지식을 유용하고 비즈니스에 활용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끊임없는 지식에 대한 갈구나 필요성은 어느 분야에서나 막론하고 그리고 우리가 읽어왔던 그 어떤 책에서도 중요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비슷한 내용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역시나 251페이지에서도 헌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업에 투자하거나 영향력을 높여가는 데 있어서 소위 흥미 단위에서 흥미 레벨에서 머물지 말고 내가 이것들에 대해서 정말 올인한다는 개념으로 모든 것을 바친다는 개념에 혼신할 수 있어야만 그 와중에 우리가 작은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지 저자 본인도 책을 읽고 기사를 읽고 웹에서 백과사전을 읽는 행위로 지식을 구했고 이러한 행위는 초심자를 전문가로 변모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얼마든지 공부를 하면 당신은 통화거래 전문가도 될 수 있고 부동산 전문가나 비즈니스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248페이지에 보면 드마코도 역시 책을 굉장히 강조해 주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1년에 최소한 12권의 책을 읽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책을 읽어서 그 책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동력을 키우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잘 오셨습니다 오 그러니까 저희 독서스텔라 1년에 20권 이상 읽고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 혹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책 얘기를 꼭 한 번씩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독서스텔라와 함께 사실한 말씀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네 추월차선에 함께 올라타요 자 그래서 5장과 6장에서 거듭해서 말씀드린 추월차선에 대한 개념과 정의 그리고 추월차선은 어떻게 올라탈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 두 가지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가지 부수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이쯤에서 독자가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를 255페이지에 언급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자 우리가 추월차선에 올라타려면 영향력을 높이거나 사업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직장과 직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지 소위 말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때려치고 내 사업을 해라라고 말하는 건지 또는 회사 생활을 영위하면서 새로운 사업과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을 준비하라는 건지 이러한 고민에 대해 저자는 당장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를 때려쳐라 그만둬라라고 명문화 하진 않지만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의 손실은 바로 우리 독자 스스로의 기준에 못 미치게 당분간은 살 수도 있다는 거야 자 예를 들면 바닥을 닫고 햄버거를 팔거나 식사를 부실하게 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자 그렇지만 반문해보면 이게 그렇게 나쁘냐라고 얘기해볼 수 있다는 거야 바로 당신의 목표와 그 목표를 향한 신념을 인지하고 있다면 전혀 그건 그렇지 않고 이것은 독자 당신이 독자인 우리들이 기꺼이 하고자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실패하고 후회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조언한다는 것 자 그래서 정리하면 영향력을 높이는 것과 사업을 시도해보므로서 우리가 추월차선에 올라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현재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뭔가 불안요소와 불안감을 키우는 것 정도의 리스크는 충분히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추월차선에 대한 이야기를 거듭하는 6장을 뒤로하고 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장 제한속도 없이 달릴 수 있는 멋진 길이 있다 추월차선에 대한 내용은 이 책의 5장, 6장, 7장을 통해 전체 3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추월차선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영향력의 법칙에 의하면 수백만 달러를 벌기 위해서는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끼쳐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영향력에 대한 중요성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가지고 이 영향력을 향한 길을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추월차선 5개명이란 개념으로 저자는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지 자 저희가 앞선 6장에서는 사업에 대한 다섯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7장에서는 사업만큼이나 중요한 혹은 사업과 유일하게 우리가 추월차선으로 올라탈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하는 영향력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는 점 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방법 중 첫 번째 개명은 필요의 개명인데요 이 필요의 개명의 핵심은 어떤 사업을 할 때 돈을 먼저 쫓지 말고 필요, 그 니즈를 쫓으라는 건데요 그 필요는 바로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당신의 사업이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단지 돈만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쫓는 것을 그만두고 사람들의 니즈, 그 필요를 쫓기 시작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돈이든 꿈이든 진정하고 싶은 것이든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의 관점에서 사업을 바라보는 것을 당장 그만두고 대신 필요나 곤란함 그리고 문제점, 서비스 결함 혹은 정서를 쫓으라는 거죠 두 번째 진입의 개명은 간단해요 실제로 진입 장벽이 낮아질수록 경쟁은 치열해지고 길은 열등해지기 마련이고 접근성이 높은 길에는 통영량이 많기 때문에 통영량이 많으면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 그리고 그러한 경쟁이 치열하게 되면 구성원들에게 돌아오는 이문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야말로 너무나 자명한 이야기고 우리에게는 뻔한 상식으로 통영되는 이야기인 것 같고 그럼에도 낮은 진입 장벽이 있는 시장에서도 성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낮은 진입 장벽에서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본인들만의 특별함, 즉 탁월함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한다는 것 그래서 진입의 개명은 일반 상식 수준에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통제의 개명인데요 회사의 모든 면을 통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자는 운전자 그리고 히치하이커로 비유를 하는데 항상 운전자가 히치하이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의 핵심은 바로 통제권이라는 거죠 편승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직접 운전하고 모든 면을 통제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불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이 컨트롤, 통제 개명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개명, 바로 규모의 개명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한 개의 점퍼에서 한 개의 물건을 파는 것보다 500개의 점퍼에서 500개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보다 더 빠르게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언급을 드렸는데요 그와 비슷한 예를 몇 가지 들고 있고요 비슷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요점만 정리하면 책의 290페이지 영향력의 법칙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수입원에 대한 통제권을 쥔 채로 규모와 중요도의 장애물을 깨버리는 길 위로 가라고 조언하면서 독자인 당신이 수입원이 될 수 없다면 수입원을 위해 일하는 방식을 취하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하고 다행히도 영향력의 법칙과 평행한 길이 어느 길인지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도상에 어디에 위치했든지 간에 어떤 길이든 그 길은 수백만 명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모를 고려하고 두 번째로 그 길은 소수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도 역시 고려해야 된다는 점 이 두 가지의 규모와 중요도를 항상 염두에 두고 추월차선부의 방정식을 분석하고 변수를 꼼꼼히 뜯어보아야만 바로 이 두 가지 개념이 규모의 개명에서 가장 주요하게 인지, 인식해야 할 개념이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마지막은 시간의 개명인데요 앞선 인도 그리고 서행차선에서도 계속해서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는데 추월차선에도 역시나 메인은 시간이라고 해요 저자는 사업하는 것도 좋지만 사업이 시간에 메어 있으면 그것은 결코 추월차선이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성공적인 사업은 바로 시간의 개명을 꼭 지켜서 무조건 시간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사업이야말로 부를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시간과 분리되지 않은 사업은 결코 이 부를 축적하는 사업이 아니라 직업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을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시간으로부터 분리돼서 시간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일명 돈나무를 키울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앞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비즈니스 모델인 콘텐츠 시스템이나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시스템, 유통 시스템, 인적 자원 시스템이 여기에 속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영향력을 높이는 5가지 개명에 대해서 정리를 드렸고요 이 5개명을 바탕으로 한다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3가지의 분야를 저자가 추천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는 저희가 앞에서 5가지의 사업 아이템으로 정리를 드린 바가 있고요 저자가 사용하는 단어와 가짓수는 다르지만 결국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릴게요 그러나 개념적으로는 첫 번째 인터넷, 두 번째는 혁신 그리고 세 번째는 의도적인 되풀이로 정리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한 사업을 하라, 그리고 혁신적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되풀이하라, 즉 규모를 키워라라는 프랜차이즈에 빗대어 설명을 한다는 점 역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의 모델도 얘기를 해주고 어떤 게 고속도로를 달리는 사업인지도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는데 그렇다면 이제 독자들이 봤을 때 어? 나한테 그런 기회가 올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자가 또 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사업적인 기회를 발견하는 게 엄청난 타계책이나 엄청난 큰 아이디어에 집착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화에 있다고 얘기를 해줘요 306페이지에 보면 이 기회는 감정이고 편리함이고 또 더 나은 서비스며 고통을 치유하는 것이다 라고 제정의를 내리면서 없던 거를 무에서 유로 창조할 만큼 큰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있던 거를 조금 더 개선하는 것도 기회가 될 수 있고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들이 다 엄청나게 뛰어난 아이디어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콘셉을 조금만 더 개선하거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했을 뿐이라는 거죠 사실 이러한 대목은 사업을 하라고 응원하는 것을 넘어 사업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처럼 들릴 수 있을 맞아요 그러니까 너도 할 수 있었잖아 야 너도 그치 야 너도 그런 정도의 취지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실제로 많은 성공한 세계적인 사업가들이 정말 전에 없던 새로운 혁신을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는 케이스보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비즈니스 모델을 재편하거나 본인만의 특성을 더해서 개량시킨 없던 아이디어 큰 아이디어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나은 아이디어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예시를 들어주는데 310페이지에 보면 저자 자신이 구강염으로 일주일 동안 고생을 하면서 아 구강염 좀 그만 생겼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불평이고 이 불평 포인트에 기회를 차감해보라는 거죠 그만 뭐 좀 했으면 좋겠어 이게 바로 기회가 되고 그만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그만하게 할까로 아이디어를 확장시켜보라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렇게 선정한 아이템 혹은 일상에서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에 도전했을 때 물론 그것이 실패할 수도 있겠지 혹은 좋은 아이디어가 애초에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12페이지 저자가 말하길 물론 가정기를 단념하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 경우도 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린 아이디어가 좋지 않은 경우에 사업 아이템이 잘못 선정된 경우라고 본다면 하지만 단념과 길을 단념하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단념이란 불가능 쓰레기통에 꿈을 버리고 영원히 그 꿈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길을 단념하는 것은 방향을 우회하여 새로운 길로 접어드는 것을 말한다는 거지 그래서 저자도 여러 번 길을 바꾸었지만 꿈을 버린 적은 없었고 독자인 당신이 길이 꿈으로 모아지지 않는다면 가던 길을 단념할 때가 온 것이라고 정리하면서 단념은 꿈을 버릴 때나 하는 것이라고 뭐다? 포기하지 말아라 단념하지 말아라 그리고 시도하라 네 라고 조언한다는 거죠 이렇게 추월차선에 대한 이야기를 책의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말씀을 전달 드렸어요 그리고 책의 마지막 장인 8장은 한 단어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실행하라 실행이죠 실행 키워드는 실천하라라는 내용이고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이론적으로 나누고 생각하고 정리한다고 한들 그것이 실천에 옮겨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그리고 거듭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실패와 시도를 두려워하지 말라 맞죠 꿈을 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책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책에 대한 소감을 나누기 앞서서 저희가 읽었던 세 권의 경제, 경영, 재테크, 마인드서라고 봤을 때 바로 김승우 회장의 돈의 속성 로보트 기호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리고 이번에 엠제이 드마코의 부의 추월차선을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 저 이슬이와 냠냠이가 이 세 권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러닝포인트 그리고 그 와중에도 세 명의 저자가 각각 달리 주장하는 혹은 그 중요도를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공통적으로는 세 가지 책 모두 타겟하는 저자층이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나는 돈 좀 어떻게 좀 잘 벌 수 있는 전략을 얻고 싶다라는 독자를 타겟층으로 했다는 공통점이 있죠 사실은 대부분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타겟으로 한 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럴 수 있죠 일반적인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실제 이재용 회장님이 이 책을 보시겠냐고 안 보죠 이미 추월차선이 아니라 고속도로를 만드시는 분인데 그렇죠 시스템 고속도로를 하나도 아니고 차도 안 타실 거예요 아 그치 내가 모는 차를 안 타지 전용기가 있으실 텐데 땅에서 이렇게 도로를 눈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타겟층은 같지만 세 가지 책이 방법으로는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흥미롭게 와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해 보자면 세 권의 책이 모두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즉 골에 대한 목표와 지향성을 설명하는 건 같다 그리고 돈에 대한 중요성과 관점을 달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너희가 지금까지 살던 대로 하면 안 돼 라고 경고의 메시지 경종을 울리는 것까진 동일한데 어떠한 방법으로 너희가 부자가 될 수 있어라고 설명하는 포인트가 다 다르다는 거고 돈의 속성 같은 경우는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어요 주식 시장에서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김송호 회장이 책에서 가장 많이 분량과 지면을 할애해서 강조했었고 기호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중요성 부동산 투자에 대한 중요도를 가장 크게 가장 우선해서 전달 드렸다는 것 그렇다면 이 책은 바로 무엇이냐 사업과 영향력입니다 각 책이 다르는 키워드가 다르다는 거지 정리하면 김송호 회장은 주식 로버트 기호사키는 부동산 그리고 MJ 드마코는 바로 영향력과 사업 그리고 이 두 가지 중에서도 한 가지로 집합해 보자면 결국은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조금 더 차별점이 있다면 부의 추월차선은 현실적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업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줬고 현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차관하는 방법이라든지 일반 직장인이 자본 없이도 무자본으로도 공부하고 배워서 인터넷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거든요 본인도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금융 투자 같은 거는 자본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목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 이 부의 추월차선에서 제시하는 창업 방법은 약간 시간만 들이면 조금 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앞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저자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돈나무 왕 중의 왕은 돈이라는 거 목돈이 있으면 내가 부자라면 그러한 방식을 고민할 필요도 없다라고 설명한다는 거지 이거야 누가 모릅니까? 우리가 몰라서 안 해? 그치 없으니까 제가 너무 순간 흥분했는데 그리고 이 세 권의 책이 출간된 시기들이 다 다르다는 점도 포인트로 볼 수 있는데 기호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출간되지 20년이 넘었지 그리고 그 이후에 약 15년이 지나서 이 부의 추월차선이 2013년에 첫 발간이 됩니다 그리고 김성호 회장의 돈의 속성은 약 5년 정도 이전이라고 본다면 세 권의 출간 시기에 따라서 그 시대에 가장 유행하는 혹은 그 시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투자 방식이 채택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저자들이 주장한다고 하는 각각의 투자 성공의 1번으로 점 찍어주는 방법들이 사실 그 어떤 것도 정답도 오답도 없어요 그렇죠 어떤 것도 진리는 아니죠 그렇지 그 세 가지 방식을 모두 차용해서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중에 한 가지로도 이미 억만장자 반여를 오른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실제 그렇기도 할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독자들은 과연 이 세 권의 책을 읽고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해보신다면 감히 저 이슬이가 조언드리길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는 투자 방식을 찾으셔야 된다 이야기도 너무 당연하지만 그것을 나는 과연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책에서 얘기를 하고 전문가가 얘기를 해준다고 해서 그게 자신한테 100% 맞는 명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개인의 상황이라는 게 있고 개인의 어떤 성향이 있기 때문에 투자 성향 네 그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는 이 부회 추월차선 방법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도전 정식이 있다거나 창업에 대한 의지가 활활 타오르는 분한테는 이 책이 기회가 돼서 돈나무가 열리는 길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도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본인의 성향 때문에 아 이 책은 별로야 저 책이 더 좋아하라고 말씀하실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본인이 지금 주식으로 재미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회 추월차선보다는 주식에 대한 수익성과 중요성을 보다 더 강조하는 김승호 회장의 돈의 속성이 더 끌리실 수도 있다는 거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또 화랑일 때는 부회 추월차선이나 돈의 속성보다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더 재미있게 들리실 수도 있고 자 그러한 것들의 어떤 시기적인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시면 이 세 권의 책을 같이 비교하면서 보는데 너무나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이 세 권의 책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재테크 방식 투자 방식을 모두 차용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선택과 집중 그리고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대다수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은 굉장히 제한적인 리소스에서밖에 도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음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 책이 가장 유명세를 탔을 때가 저희가 마치 이제 밈처럼 경제적 자유 혹은 이제 파이어조 그런 단어들이 유행할 때 조용한 퇴사 이런 게 직장인들 사이에서 유행할 때 이 책이 엄청 많이 팔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렌드를 역시나 타는 경제 서적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책들이 꾸준하게 스테디셀러로 거론되고 사람들의 선택을 받아오는 이유는 역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정리해내는 내용들처럼 유행은 돌고 도니까 부동산 주식 채권 그리고 사업 영향력까지도 어느 한 가지가 항상 득세하거나 가장 수익률이 좋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들이 돌아가면서 채용되는 것 같고 또 그러한 와중에 세 권이 본질적으로 다루는 부분들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본질적으로 책에 앞단해서 이 세 권이 공통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이러한 책들을 읽으면서 리프레시하는 것 그리고 그중에서도 각자가 개인적으로 감명 깊게 볼 수 있는 문장들을 캐치하시면 재테크 서적을 자주 보시는 분들에게도 그래도 뭔가 더 유용하게 도움되실 수 있는 써머리가 아닐까라고 특히나 이제 뭐 9 to 6 직장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저입니다 제 얘기였어요 사실 이제 다니고는 있는데 이게 맞나? 이렇게 한 번씩 생각이 들잖아요 일상 속에서 누구나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이제 현재 내가 가고 있는 이 경로가 맞나? 재평가하고 나 지금 인도에 있나? 서행차선에 있나? 추월차선에 있나? 이렇게 경로를 재평가도 해보고 장기적으로 꿈이 있다면 이 꿈에 도달하려면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까 접근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재밌는 게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2021년에 리뷰했던 김승호 장의 돈의 속성을 다시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나와 고인이 되신 한 분이 현대차 가자를 엄청 외쳤더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기억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유가 있겠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주식에 대한 관심이나 지금 투자를 놓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 투자 비중이 옮겨온 거겠지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오늘 또 약속드리겠습니다 부자가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부자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이슬희님 부자예요 이런 중상모략 진짜 부자랑 이거 읽으니까 이런 진짜 지록이 막 어찌나 현타가 오던지 여러분 이런 가짜뉴스 페이크 뉴스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감언이설입니다 저 그 누구보다 투명하고 세금 납부 성실히 하고 그러나 부자는 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은 건 누구나 그래서 저희 이슬희와 냠냠이도 정말 여러분 곁에서 좋은 영향력 펼칠 수 있도록 그렇죠 영향력이라는 단어를 잊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독서스텔라 정말 독서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 독서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6년 했는데 안 되면 안 된 거 아닌가 아니죠 여기서 그랬잖아요 책에서 조금만 더 나아지면 그것이 곧 아이디어고 그것이 곧 씨앗이 될 수 있다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독서스텔라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부자는 아니지만 가난은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 인도에서 좀 탈출하고 싶어요 맞아요 탈출하고 싶어요 저희에게 좋아요와 구독이라는 씨앗을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다른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만큼 책에 대한 진지한 리뷰 성실한 리뷰를 해간다는 것을 약속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들어주시는 우리 별림들을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저희의 그런 노력에 응원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꿈을 버리지 않고 단념하지 않고 정진할게요 다 같이 저희 독서의 추월차선으로 나아가는 좋은 결론인 것 같아요 독서의 추월차선 독서스텔라가 더 잘 준비해서 다음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별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